여보세요? 생각해봤어? 아무래도 회사가 누나를, 아니, 누나랑 나를 망쳐 우리를 계속 싸우게 만들잖아 나와 지금까지의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그만둬 누나 응, 회사 안 가니까 좋다 우리 어디 놀러 갈래? 응? 요즘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네 누난 생각나는 장소 같은 건 없어? 알겠어 그럴 줄 알고 이번에도 하나 알아봤뒀으니까 걱정마 요즘 날도 풀려서 놀러가기 딱 좋은 곳이야 알아봤도 될까? 응, 그래가? 맛있다 그래가 már 이대로 조금만 있자 머리도 쓰다듬어 줘 괜찮다니까 재채기만 나오는 건데 치 음? 아니 싫다니 전혀 아니야 놀라서 그랬어 누나 빨리 와 저도 갈게요 빨리 돌아와 누나